자 보자 여러분 요거 알고 있죠 서퍼 고통당하다 요거 많이 할 거야 고통 당하다 요거 많이 알고 있을 거야 고통당하다 됐죠 그럼 얘네 당하다 야 당하다 그쵸 이거 보세요 비슷하죠 얘는 질식 시키다 야 얘는 시키다 야 시키다 당하다 와 시키다 내 그쵸 얘는 뭐냐면 피해자 피해자 그러면 시키다니까 얘는 뭐야 가해자가 되겠지 잘 봐요 갑니다 죽으라고 죽으란 말이야 아 네 2 심화 하고 있어 근데 당하고 있어요 나는 이게 아아 아 질식시키다 그치 가 보세요 그럼 얘를 알면 예를 헷갈리지 않겠지 다시 한번 서퍼 고통 당하다 하야 수폭해 잃다 질식시키다 됐습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아 피해자 가해자구나 확인돼 얘를 외우면 여기 헷갈리지 않다는 거 이거 넘어 이거 피서 이거 고통 당하다 지식시키다 됐습니까? 가해자 피해자 이야기가 생각하면 아주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얘를 안다는 전제해야 헷갈릴까봐 여러분들 자 갑니다 진짜 헷갈리는 단어가 나왔죠 진짜 헷갈린다 차이점은 뭐냐면 여기 R이 들어가 있고 얘는 이 차이점이죠 됐습니까? 갑니다 자 이 영어 단어를 보시면 원래 어원은 봐봐 앞뒤가 한번 바뀌어 프로 앞으로 핏이라는 영어 나한테 필수편 들은 친구들은 이거 알아 시작 밑 빗 핏 잇 고 샌드 얘가 같은 단어야 그럼 이제 보시면 봐봐 얘가 가다라는 뉘앙스가 있다는 거야 여기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표는 밖으로 나가다 출구 요거 요거 출구 그럼 얘는 뭐냐면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야 왜? 얘는 얘의 변형이거든 핏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야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시작 영원한 영속적인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긴 좀 어렵고 이 단어가 현대어로 바뀐 게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perfect라는 영어 단어예요 완전한 어? 얘가 영어로 완전한 거야 봐봐 여러분 완전한 건 어떨까? 완전한 건 남아 있겠죠? 영원하겠죠? 어? 이렇게 외워야 돼 완전한 건 뭐다? 하나 둘 셋 영원하다 영속화하다 뭐라고 한다? 시작 영속화하다 영원이라는 거 다시 한 번 완전한 건 영속하다 이거야 완전한 사람 완전한 거 완전하다 이거야 시작 영원하다 이거야 완전한 건 영원하다 완전한 건 영원하다 됐습니까? 이렇게 또는 자기가 원래 어원대로 시작 앞으로 쭉쭉 나아가는 거야 시작 앞으로 계속 계속 나아가는 거야 시작 영속화하다 근데 계속이란 말은 없죠 이게 앞으로란 말이 계속의 뉘앙스를 갖는 거야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거야 영속화하다 그 다음에 퍼펫트 레이트라는 영어 단어가 있어 얘는 범죄를 저지르다 범죄를 저지르다 저지르다 범죄를 저지르다 됐습니까? 그럼 여러분 뭔가 저지르다라는 영어 단어 중에서 시행하다가 저지르는 거죠 근데 범죄를 저지르니까 시행하는 거니까 저지르다인데 우리가 퍼포먼스라고 하죠 그럼 이제 철자를 자세히 보면 얘도 이거 봐보세요 약간 콩렉이 섞었어 얘가 R이 들어가 있죠 R R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하면 또 헷갈리지 않을 수 있어요 아 얘가 영어로 뭐야 퍼포먼스 뜻이 뭐가 돼 퍼포먼스 시행하다 나쁜 짓을 시행하는 거 퍼펫트 레이트 뜻이 뭐가 돼 시작 저지르다 이런 식으로 그럼 여러분 저지르다 가장 쉬운 거 커미터 크라임 커미트라는 영어 단어 저지르던데 한번 봐보세요 됐습니까? 확인해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예술가들이 뭔가 시행하는 거 하는 거 시작 퍼포먼스 퍼폼 시행하다 나쁜 짓 시행하는 거 뭐야 시작 퍼는 들어가 시작 퍼펫트 레이트 RR 똑같이 들어가 이렇게 하면 헷갈리진 않는다는 거죠 됐습니까? 확인해보시고 됐습니까? 원래 어원은 뭐냐면 누가 하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란 단어에서 한 거야 아버지가 다 행하셨다 라틴어로 father 영어로는 father 그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뭐라고 하냐면 패럴로스터리라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아버지가 행하셨어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가 행하셨어 됐습니까? 원래 어원은 자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자 생각해 어원으로 가는 것도 괜찮은데 이렇게 완벽한 건 뭐가 되시죠? 퍼펫트 레이트 뜻이 뭐가 되시죠? 영원하다 영속화하다 됐습니까? 아버지가 뭐가 되요? 행하시다 예술가가 하는 거 퍼포먼스 퍼포먼스에 알자 들어가지 얘도 알자 들어가요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됐나요? 확인해 보시고요 원래는 아버지가 행하시다 아버지가 행하시다 아버지가 행하시다 아버지가 행하시다 모든 일을 다 아버지가 행하셨다 이거야 근데 현대에 와서 범죄를 행하다 범죄를 저지르러 바뀐 것뿐이 알겠지? 옆으로 갑니다 다시 한번 얘는 뭐가 되요? 시작 아 고통당하다 뭐 시작 지식시키다 수퍼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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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좋았덩? 박수 감사드림 수퍼케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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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난 거 한글자막 by 한효정